나뿌 보올리에서 뭉개배들을 협찬해 주셨어요 이거 내꺼야? 뭐지 뭐지? 어디 내가 한번 봐봐봐 장난감 놀이 좀 해볼게 미우 벌써 맘에 드나봐 편안한가 보네 이제 한번 뛰어볼까? 한 번 더 볼자 쿠션감이 아주 좋네 노는건 너무 좋아 미우야 어때? 푸근하고 푹신해서 너무 좋아 앉아있어도 편안하고 탄탄한 느낌이야 변체공학적 설계로 되어있다는데 느껴져 미우야 궁금해? 이제 하나씩 살펴보자 메모리폼이 일반폼과 달리 복원력이 뛰어나 누르면 바로 올라오네 또 뭘 가지러 간거야? 이번엔 흔들림 차단 테스트를 해볼게 물컵이 그대로 있어 오 신기한데? 이제 높이를 한번 봐보자 8에서 11cm의 안정적인 높이야 털먼지가 붙지 않아 쾌적해 바닥면은 안전하게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있어 오염이 돼도 분리수척이 가능해 메모리폼은 옥스퍼드 방수원단이 보호중이야 방수가 되니 끝도 없네 맛있는거 주세요 야호 신난다 우리 같이 놀자 나자 봐봐 미우야 너무 신난거 아니야? 너무 열심히 놀았나? 졸렸네 이제 세수전하고 한숨 자볼까? 고도 미우야 이제 여기 편하게 누워봐 아아이 졸려? 한숨 자볼까? 친구들 잘자 내 꿈꿔 미호는 오늘 뭉개배드에서 너무 편안하게 잘 놀고 행복한 꿈을 꿉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